카타리나 데메는 2004년 2월 19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그리스 혈통의 모델, 인플루언서입니다. 지금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키는 173cm, 몸무게는 51kg이고 치수는 33, 27, 34이며 갈색 머리,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리나 데메는 2016년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고 다양한 코디, 여행, 일상 등의 사진을 팬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카타리나 데메는 2016년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고 다양한 코디, 여행, 일상 등의 사진을 팬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스타로 알려져 있는데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23만 명, 틱톡 팔로워는 15만 명입니다. 제1집 및 영상은 2013년에 인스타그램을 보시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고 다양한 코디, 여행, 일상 등의 사진으로 돌아가기 Привет, 여행, 일상 등의 사진을 이용해 주는 코디, 여행, 일상 등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